이게 켜지는거고 이게 꺼지는거야 뭐 그정도야 뭐 다른거하고 틀리니까 헷갈리지 급할때 일단 일반상은 있잖아요 정상하게 공연이 딱 끝나요 앉은방 공연이 마지막에 딱 끝나면 다 꺼버리세요 다 꺼버리고 또 뭐에요? 올리니까 또 켜졌네 이거는 꺼꾸르네 그러니까 나 그 얘기한거에요 따르면 맞고 off on off on off on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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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딱 끄는거에요 여긴 다 스테이지인가봐 오케이 이건 뭐에요? 저 오른쪽에 있는거 어떻게 꺼요? 이거 꺼지는거야? 어 맞아 이거 꺼지는거야? 또? 아 이 지랄이네 오케이 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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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만요 이 둘개가 on인지 on 왼쪽 on on 왼쪽 위 on 왼쪽 뒤 on 오른쪽 위 on 오른쪽 아래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건 뭐에요? 스테이지라고? 스테이지 2 스테이지 1이니까 스테이지 스테이지 하얀색 on 이게 꺼지는거고 또 네 뭐에요? 이건 반응이 없고 서밍이 제가 이렇게 이것도 반응이 없고 몰라 이거 아마 이걸로 하는지 모르지 아 그러네 어 근데 이거 실제로 일을 안하네 이걸로 원래 일을 해야 될텐데 아 이렇게 하네 오케이 네 흐흐흐흐흐 그 다음에 음 요거가 요거네 요거 오케이 그건 다 스테이지 앞쪽에 있는 불 모란색 불 이건 뭐에요? 네 돌려봐요 스테이지 빔 라이트 그게 살짝 필요할수도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이 정도는 그죠? 네 오른쪽은 어떻게 꺼에요? 요거 뭐에요? 요거 사이드 그게 사이드에요? 사이드는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걸 가장 실질 좋게 여기 감사합니다.